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음반 프루프가 미국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다. 미국 빌보드 차트 프루프는 발매 첫 주에 31만 4천 장 판매대에 1위에 올랐다. 판매량은 실물 음반,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등을 합산해 계산한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2018년 러브 USF 전 티어를 시작으로 모두 6 음반을 빌보드 201위에 올리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정상을 차지했으며 첫 주 판매량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발매한 새 앨범은 주간 판매량 51만 4천 장으로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이번 신곡 프루프는 데뷔 이후 9년에 행적을 시리 3장, 노래 48곡에 담아낸 음반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단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개인 활동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